칼갈이의 혁명 에브리샵을 소개합니다 강력 흡착판이 있어 매끄러운 곳 어디에나 착 붙여놓고 보세요 이렇게 무딘 칼도 한 손으로 쓱 한 번만 당겨주면 순식간에 새 칼로 변합니다 대단하죠? 특수 탄화통스텐 소재를 사용 어떤 무진 칼도 샵하게 에브리샵 잠깐 여기서 탄화통스텐이란 경도가 다이아몬드에 극복하는 초고경도 금속으로 과학적으로 엄격히 계산된 칼갈이 각도와 어우러져 이렇게 이가 나간 칼도 쓱 한 번만 추면 완전 새 칼로 탄생 자 칼을 망치해 이렇게 마구 두들기면 이가 다 나간 전혀 쓰러지지가 않죠 이걸 에브리샵에 쓱 당겨주면 순식간에 새 칼로 칼이 안들면 정말 짜증나죠? 에브리샵에 한 번만 당겨주면 와우! 정말 놀라워요 한 번 쓱 통감을 시키면 완전 새 칼이 돼요 여행 갈 때 꼭 챙겨갑니다 콘도나 펜션에서 쓰는 칼은 너무 안들거든요 특히 낚시가서 회를 뜰 때 끝내주죠 숯돌로 칼 가는 거 정말 위험하고 힘들어요 이건 한 손으로 되니까 아주 좋아요 기존의 칼갈이는 잊으십시오 당겨 흡착판이 있어 뗐다 붙였다 간편한 에브리샵 두 손 필요 없이 한 손으로 오케이 아주 안전합니다 요리하다 칼이 안된다 싶으면 그대로 쓱 너무 편리해서 간판이 철로 나오는군요 빵 차려는 나이프도 톱니 모양의 칼도 녹슨 정원용 카이도 단 몇 초만에 새것처럼 싹싹! 이 획기적인 칼갈이 에브리샵을 하나 둘 여기에 꽉 막힌 배수구를 뻥 뚫어주는 배수구 돌돌이까지 이 모드를 파격 특가 2만 9천 9백원에 드립니다 3월 말까지만 드리는 철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플라스틱 차로 오일을 썰면 썰어질 리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3번만 당겨주면 플라스틱 차가 예리한 칼로 비어냈군요 와우! 사과 껍질까지! 에브리샵에 한 번만 당겨주면 단단한 박미풀도 싹싹! 돌처럼 단단한 냉동력도 손쉽게 쓱쓱! 에브리샵은 아주 강력합니다! 다이아몬드 경도에 육박하는 초고경도 탄화 톰스텐 소재와 절묘한 각도의 조합으로 한 번만 쓱 당겨주면 어떤 무딘 칼도 완전 새 칼로! 에브리샵은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주방 타일이나 냉장고에 부착! 요리하다가도 바로 쓱 당겨만 주면 끝! 에브리샵은 어떤 칼도 갈아줍니다! 조리용 칼은 물론 과일 깎는 칼, 톱니가 있는 칼, 가위, 믹서기 칼날까지 모든 칼을 샤프하게! 에브리샵! 칼 가기 귀찮아서 그냥 쓸다가 다치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편리해요! 어떤 무딘 칼도 모조리 새 칼로 에브리샵에 맡겨주세요! 칼갈이의 혁명! 에브리샵 한국 석류 기념 초대박 구성! 획기적인 칼갈이 에브리샵을 하나, 둘! 여기에 꽉 막힌 배수구를 간단하게 뻥 뚫어지는 배수구 돌돌이! 대형 소형 두 개를 함께 드리는데도 가격은 환상적인 2만 9천 9백원! 끝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 두 세트 동시에 구매하시면 5만 9천 8백원에서 만 원 할인! 4만 9천 8백원에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구입하셔서 주위에 선물하세요! 3월 말까지만 드리는 철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